하ㅏㅇ 거고 오구 꼬불퐁송 와르르 오오오오瘦 이리워요 와 와르르 오오옹 하나 둘 셋 그린 오! 한 번 더! 오! 자, 바나나가 있고, 오렌지가 있고, 블루베리가 있고, 라임이 있어요. 그리고 수박도 있고요. 딸기도 있어요. 딸기. 섞어주고요. 음... 바나나를 고를게요. 뉴욕이는 어떤 거 고를 거예요? 오렌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? 네,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. 고고고! 오! purple? 오렌지가 제일 많이 나와... 아, 이거 오렌지 원래 몇 개 안 들어있는데? 아, 수박도 세 개 나왔네요. 바나나는 에게... 아니다, 수박 네 개 나왔어요. 아, 아쉽네요. 한 번 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섞어주고. 왜? 라임을 골라보겠습니다. 라임을 골라보겠습니다. 라임! 자, 이번에는 어떤 게 많이 나올지, 뉴욕이가 불러주세요! 우리 뉴욕이 초능력 있어요? 우와 딸기 5개 라임은 3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뉴욕이 딸기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먹어보세요 딸기 맞췄으니까 딸기맛 나요? 네 맛있어요? 왜? 옐로우! 바나나요? 수박을 골라볼게요 자, 골라주세요! 자, 뭐가 많이 나왔을까? 바나나는 우선 하나밖에 안 나온 것 같고요 수박이 3개 라임이 4개 또 못 먹네요 수박 딸기 수박 2개 수박 2개 오, 이번에 바나나가 많이 나왔는데? 바나나 3개에다가 라임 3개 이번에 많이 나오는 거 맞추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거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어요 라임! 자, 눌러주세요! 다 먹게요 많이 나오는 거 맞추면 3개 어? 걸렸나봐요 고장 났나요? 네, 라임! 라임 5개나 나왔어요 아, 이거 골치긴 것 같은데? 골고루 나왔어요 도화 우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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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.. 어,,, 뭐, 색깔이 정말 이쁘죠? 말하세요